자 이렇게 한 번씩 엘자 앉기라고 하죠 니은자라고 해야 되나요 상체보다 다리가 좀 더 기니까 엘자라고 보는 게 좋겠죠 이 엘자 앉기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앉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쵸 왜 그동안 바른 자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바른 자세로 앉는 거 이 엘자 앉기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연성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력의 부족 그쵸 이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엘자 앉기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앉아보면 힘이 들어가는 데가 이 무릎 위에 허벅지 허벅지 근력도 필요하고요 골반을 세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 골반을 세우려면 허리에 근력이 있어야 돼요 허리 근력 필요하고요 이 짧아져 있는 단축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해줘서 유연해야 돼요 그쵸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엘자 앉기가 이렇게 안되면서 도저히 어떻게 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앉고 싶으면 이렇게 앉고 싶고 구부리면 구부리고 싶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을 잘할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 평생의 숙제와 같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쁜 근육이 착 올라 붙는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벽스쿼트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맨날 영상에서 보시는 벽스쿼트 알려드리면 이게 스쿼크 영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벽스쿼트를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근력도 키우고 스트레칭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정말 너무 흥미롭죠 자 이게 벽이 있어요 자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일단 다리를 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엉덩이 엉덩이를 먼저 대요 자 엉덩이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체를 댔어요 그러면 다리가 떨어져 있으면 약간 기댄 형태가 됐죠 자 거기서 벽스쿼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끄러져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고 기다리기가 벽스쿼트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무릎의 위치는 어디냐면 엄지와 검지 엄지발가락과 검지의 사이 쪽으로 관통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되게 여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다리 후드러드 떨리면서 엄청 힘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허벅지 근력이 정말 탄탄하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하시면서 하면 느낌이 오는 게 진짜 다리가 이렇게까지 힘들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힘이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어가면서 짧은 치마가 입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일까요? 무릎이 늙어서 그럼 무릎이 왜 어떻게 늙는 거예요? 무릎 뼈다귀가 늙어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릎 위쪽에 살이 근력이 떨어지면서 그게 스물스물스물 꾸기꾸기 꾸기 접어지면서 이 주름이 생기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무릎이 늙어 보이면서 다리가 옛날에는 치마 입으면 참 예쁜 다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다리가 맨살을 맨 다리를 내놓기가 초라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렇다는 거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력 운동을 하려고 치면 여러분들 막 가서 갑자기 스쿼트 하려고 하면 무릎 아프고 막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벽 있잖아요 이 벽에 그냥 툭 기대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얼만큼 기다려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일단은 기다려보고 힘들면 그때 올라오기를 하는데 제가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힘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L자 자세에 도움되는 그 허리 펴기가 안 되고 소중히로 못 앉고 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제가 내려갔어요 여기서 무릎을 무릎 있는데 벽지 위에를 손으로 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이 아니라 이 지금 그 좌골로 못 앉아 있는 거를 이 좌골을 끌어올리면서 허리 이 엉덩이를 끌어올려 주면서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지금 자세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뼈다귀가 뒤로 밀려 있는 것이 이렇게 쫙 밀리면서 이 천골 있는 데가 펴지는 그런 쉐입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받침으로 인해서 가슴이 이렇게 숙여서 여기가 굽어지지 않으면서 딱 세우는 그 받침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보면 벽에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내 좌골뼈가 드디어 느껴져요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바른 자세로 앉기, 골반 세우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좌골로 앉으면 됩니다 누가 모르나요? 좌골로 앉으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좌골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고 좌골로 앉을 만큼 허리가 세워지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거의 래퍼 수준으로 쇼미에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벽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버티기를 해준다 아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다리에 딱 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 좌골을 쫙 들어 올려주면서 양쪽에 좌골뼈를 느껴주면서 천골이 저절로 펴지는 것을 느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허리 세우기 연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엘자 자세에 앉을 때 단축되어지는 그 짧은 햄스트링 근육 늘리는 거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었어요 서서 하는 스트레칭 뭐가 좋을까요? 그쵸? 무슨 도구가 필요 없어요 내 몸만 있으면 맨몸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발바닥을 들면서 무릎을 쫙 펴어요 근데 이 발바닥을 요만큼 들었을 때 자극하고 많이 들었을 때 자극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발끝을 더 정강이 쪽으로 끌어당겨준다고 생각하시고 펴주면서 이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햄스도 같이 늘려주고 자 힘들면 다시 붙였다 일어나고 자 여기서 머무를 수 있어요 자 버티기 허리 세우면서 피기 좌골 느끼면서 허리 펴기 그 다음에 햄스 늘리기 이거가 다 가능한 벽스커트 최고 운동법인 거예요 자 내려갔다 기다린다 돌을 닦는 심정으로 제 무릎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예쁘게 치마를 오랫동안 입을 수 있게 짧은 반바지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조금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다리기 하잖아요 제가 편안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엄청 힘이 들어가고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갖고 싶은 근육이라는 거는 그냥 타이트하게 예쁜 선이잖아요 그죠? 두꺼운 거 막 와 이렇게 막 그죠? 그런 큰 근육 갖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다려주고 아 난 더 이상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기대서 엉덩이 한번 끌어올려서 세워주고 자 그 다음에는 햄스트링 한번 늘려주고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L자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L자 한 끼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꾸부정했던 내가 어느 날 서서히 근데 이게 한번 한다고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죠 여러분 꾸준히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주면 이 노력이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소중히로 딱 앉아지고 가슴도 펴지고 골반도 세워지면서 이 자세가 더 이상 힘들지 않은 탄력 있는 허벅지까지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꿩먹고 알먹고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 지금 여러가지 그죠? 여러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오늘도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